오케이 이제 6장 들어갑시다 6장 하고 나면 드디어 7장이 열리겠네 하... 7장 7장도 찐이지 가야죠 가도 되지 않을까? 오늘 거기까지? 싹 다 밀어버리는 게 낫지 뭐 은? 아아아아 아 걔 이름이 아오이였지 그... 그 사이코 제자 그 사이코야? он엔 씨비의 핵심ий 야이! 야이! 한번 많이 늘리래? 왜 이렇게 새롭게 있을 때까요? debut가이요 그렇이튼 어 뭐하나? 아 염주님 이걸 볼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 알고 들으니까 알 것 같다 하나 정확하나 맞네 나머지는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주주클럽이요? 그럴듯한데 어 저 성호분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 성호분은 누구지? 시노부 하야미 사오리를 잠깐만 로봇 플러스 마나카라고? 미친 로봇 플러스 할 때 최애 케어였는데? 크아 염주 쟤 눈이 너무 무서워 그럼요! 그럼요! 내가 뭐 쩐다던데? 우주이 텐겐 뭐라더라 와이프가 많댔나봐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와 하나카나 와 하나카나 내즈코 내즈코 스기타랑 세키랑 맨날 헷갈려 이 사람들들은 鬼殺隊의 가장 높은 9명의剣士입니다 아시라... 어... 주가 9명이라고? 네트코! 어디야? 네트코! 젠이츠! 이노스케! 무라타! 그런 것보다 톰이오카는 어떻게 할까요? 걔 뭐... 알아서 오겠지 얘 되게 나쁜놈같이 생겼어 그니까 오로치마루 같기도 하고 저 뱀주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비열해 보여 뱀은 나쁜놈들이 쓰는거 아니냐? 이쁬로아! 이것도 넷스로 하나도 희인같은 진짜 진짜루! 어... 누구야... 이거래... 근데... 도대체... 사로칭함 아니... 쟤도 주 맞아? 주 중에 제일 약한건 그런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 왕류 어떻게든 주와 시шиб는 보내주고 와 충주 그래도 나루토에 나오는 개처럼 몸 안에 벌레 키우는 건 아니라 다행이야 충주 아 그러네 충주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이었네 야 목소리는 진짜 좋다 나가면 모두 죽을 수 없을때 내妹은 죽을 수 없을때 내가 죽을 수 없을때 지금 또 지금 내가 절대 죽을 수 없을때 그다라 나이 몽言を吐き散らすな そもそも身内ならかばって当たり前 いうことすべて信用できない 俺は信用しない 聞いてください 俺は 根塚を治ったために剣士になったんです 根塚が鬼になったのは2年以上前のことで その間 根塚は人を食ったりしてない 話が地味にぐるぐる回ってるぞアホが そもそも身内ならかばって当たり前 いうことすべて信用できない 俺は信用しない 聞いてください 俺は根塚を治ったために剣士になったんです 根塚が鬼になったのは2年以上前のことで その間 根塚は人を食ったりしてない 話が地味にぐるぐる回ってるぞアホが 人を食ってないこと これからも食わない 話がぐるぐるぐる回ってるんだ 言葉がぐるぐる回ってるんだ 言葉が苦しない さすけにミスを出す ミスが何だ? 話が終わらない 言葉が終わらない 疑問があるんですけど でも 親方様が このことを 把握してないとは思えないです 勝手に処分しちゃっていいんでしょうか いらっしゃるまで とりあえず待った方が 妹は 妹は 俺と一緒に戦います 鬼殺隊として 人を守るために戦います だから おいおい おい なんだか面白いことになってるな 鬼を連れて バカタインってな そいつか 鬼殺隊として 人を守るために戦います そんなことはな ありえねえんだよ バカが やれにんよ 気持ちが 私と妹を傷つける奴は 柱だろうが何だろうが 許し それは そうだよね 良かったね 止めろ もうすぐ 親方様がいらっしゃるぞ 親方様の おなべです 와 되게 흑막 같아 보이는 아저씨 아니..병이까? 이 사람은.. 이 집사람이.. 탄지로는 거기 안죽여? 안올나? 저거? 뭐야? 왜 그러고 넘어간.. 네즈코.. 네즈코.. 네즈코는.. 뭐? 네즈코는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지? 네즈코는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지? 네네네.. 네네네..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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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잠시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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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늘 안전투고 여기도 뭐가 많구만 아 여기가 나비 저택이야 어 그러게 제니츠 모습같은것도 안나오네 몸 이상해져가는거 나가지 말자 뜨겠지 뻔하죠 아 그냥 동영상이나 쭉 보여달라고 어라? 여기 나가는 길이네 아 어차피 나가야되는거였구나 야 그래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 맵을 그렇다고 이게 재밌다는건 아냐 아 애들이랑 다 대화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얘는 뭐야 아 그래 이런애 있었어 그럼 좀 더 화를 빼고 말해주세요 무서우니까 가주자 서로 힘이 origin gigabytes 아 아 아 아 웅 멍 자랑 하 응 으 으 그 으 으 으 자의의 여신 누구 얘기하는 거지? 설마 그 사이코? 아니겠지? 걔는 자의랑은 되게 거리가 멀지 않나? 아 잠깐만 어 다섯 개 다 모았다 어 여기가 주들 모였던 거긴가? 어 아닌가? 이게 집이 되게 큰 거 같기도 하면서 작은 거 같기도 하고 뭐 하긴 어르신 혼자 사는 곳일 테니까 아니다 주들도 여기 살지 않나? 얘넨 뭐야? 너넨 뭐니? 너넨 뭐니? 너넨 뭐니? 흠 기억이 없어 아 그리고 좀 전에 저거 성우들 찾아보다가 알게 된건데 귀메레칼날 애니메이션이 작년이 아니었네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이었네 그러면은 2기가 2년만에 나온거야 그럼 3기는 개끔찍하구만 이거 언제 완결래 여러분 2기 내용이 어디까지인거야 잠깐 볼까 나니떼 희나다 보꼬다요 도쿠니야 루고도 나이시 희노스케 뭐고나다시 요악 2 고맨 아아이노스케 네 잠깐만 만화책 1권에서 6권까지가 1기 분리향이라고? 이거 만화책이 몇 권까지 있는데? 귀멸의 칼날 만화책 몇 권까지 있는지가 아 여기 있다 23권까지 있다고? 만화책이? 나 죽기 전까지 이거 애니 완결은 나겠지? 홀리 쉣 어이구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집 안쪽인가? 아 병실로 돌아가라? 오케이 아까 전키오카삼이 또 도미오카삼이 도미오카삼이 또 도미오카삼이 또 도미오카삼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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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쉣, 잠깐만 너 혹시 그게 아, 반격기네 아, 생생유전을 그냥 쓴다고? 아, 12룡 나왔다 아, 잔잔한 머시기는 탄지럽기 아니었구나 뭐야? 피가 왜 저래? 아, 피가 두 줄이었니?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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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또 써? 한 방 더 나중에 개방하고 오 있어 볼까? 어떻게 나가려나? 왠지 S 못 딸거 같은데 너무 오래 싸워서 와 C라고? 체력이 이걸 160초 이내에 어떻게 잡아? 나중에 혼자 해보는걸로 이거는 너무 답이 없네요 심지어 어려움은 또 따로 있어 오오오 이게 다 이런것들이구나 혹시 그럼 이것도 다 저렇게 그냥 오 오 오 전역 그랬었는데 煉獄さんはとても熱い方です。そしてとても強い方です。 彼が出陣されたのであれば、任務はすぐに達成されるでしょう。 どうか、ご分を。 でも、本当にちょっと難しいです。 シナリオはそれだけではないです。 あ、ここで見せてくれました。 あ、ここで見せてくれました。